지오디는 절대 태훈은 절대 태훈은 절대 말고 지오디는 절대 우리끼리 하는 콘서트는 안합니다 절대로요 언제나 함께하는 하도 가까이 있어서 제 흥분해서 망쳤어 맨 언제나 함께하는 콘서트를 지향하는게 바로 지오디입니다 맞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스탠딩 콘서트를 한 이유는 어쩌면 이 노래 때문일지도 몰라요 다음 노래는 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작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안 가르쳐주고요 여러분들의 순발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거에요 알겠죠? 그냥 우리가 하는거 보고 따라하는거에요 알겠죠? 그 대신 힌트를 하나 주자면 주고 받는 그런 형식의 안무를 저희가 투입했습니다 주고 받는 다시한번 해볼까요? 다시한번 해볼까요? 주고 받는 이게 아마 안무에 들어가있지 않을까 힌트 줬어요 구무종 What's up, Jun? Yeah, yeah Are you ready? Yeah Just say, are you ready? Yeah Oh, please loudly Are you ready? Yeah 음악 주세요 Come on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Yeah, yeah One, two, three Uh, I love you Yeah, yeah Yeah, yeah My mind 희망하게만 궁금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위아래 위아래 잘 못하네 잘 못하네요 잘 못하네요 끝이 그러면 이거 2절이 한번 더 나오니까 그때는 맞출 수 있죠 이거 한 번만 가르쳐주고 들어가죠 원 투 여러분들이 먼저 받는거에요 알겠죠 하나 둘 셋 원 투 어이 어이 아니죠 아니죠 쏴 쏴 쏴 쏴 쏴 받고 쏴야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쏴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릴 따라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쏘면은 받으라고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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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을 주고 받는거에요 어 알아들이신분 똥가미 쥬디 길러쿨 쏴 원 투 쓰리 포 원 투 파도 원 투 쏙 위 아래 위 아래 오른쪽 원 투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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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대 생각을 좀 하고 해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이 이쪽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오른쪽은 이쪽이 아니구요 여러분들의 이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당신을 안내하도록 인정합니다 하하 하하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는거에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쏙 위 아래 위 오른쪽 원 투 쓰리 한 번 더 하나 둘 받어 쏙 위 위 아래 왼쪽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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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거는 2절 노래에서 나오는거고 이분은 좀 놀았어 이게 딱 딱 이러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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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안에 계신 분 중에 왕년에 좀 놀았던 분들 대니형에게 안걸리시기 조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는 2절에 하는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할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거요 복습을 한번 하고 가야지 어떤거에요? 사비만 한번 복습을 하고 사비만 한번 사비만 한번 딱 연습을 하고 넘어가죠 사비만 바로 딱 사비될 수 있을까요? 사비부분 사비부분 18마디 한번 틀어주세요 사비부분 시작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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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놀았어 좀 놀았어 자 이거는 춤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야 될 게 있어요 알겠죠? 자 편을 가르죠 편을 편 뭐 나눠줘 뭐 잠깐만요 팀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팀과 못생긴 팀 똑똑한 팀과 바보 팀 자 잠깐만 여러분들은 이 성일 기준으로 우리가 좋든 싫든 이쪽이 무조건 이쪽 아니 저게 유도 안해드렸죠? 우리 팀이 우리 팀이 많이 들어요 우리 팀이 많이 들어요 우리 팀이 많이 들어요 알죠? 에이홉 can you speak English? 예, sure 예, sir we we have to English you understand? 예, yeah 1, 2, 3 에이홉 1, 2, 3 2, 3 5, 3 원아 미용 자, 어떻게 해? 예, 예, 태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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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같으니까 진행하자 네 자 소영이 형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제가요 아니죠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뒤에 따라 불러볼게요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호영짱 태우짱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우리가 선착을 하면 뒤에 하는 거예요 태우가 우리 제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호영짱 태우짱 자 저도 같이 할게요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여러분 여러분 저희 팀은 딱 3번만에 완벽하게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잠깐만 잠깐만 그런데 여기 웃긴 게 우리 쪽에 있는 이 두 분들이 저쪽에서 태우짱 호영짱 그러니까 짱 해줬어요 할 수 없어 여기 두 명 있죠 호영이 부채를 들고 있네 여기 다섯 명이 딱 달랑 호영이 부채를 들고 있네 봐봐 저쪽 분들은 다 내딛어뜨릴 거 있잖아 나도 있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랩이야 내가 내가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하면은 계산장 대니짱 주은영장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우리 딱 한 번에 하자 한 번에 가능한다 할게요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계산장 대니짱 주은영장 예 예 하지 말고 조용히 해보세요 한 번 다시 해보세요 이쪽으로 자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예 어쨌든 길고 짧으면 돼 봐야 하니까 실제로 한 번 해보자고 실제로 한 번 해보면 누가 더 큰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형 들어갈까요? 세진이 형 준비됐죠? 음악 주세요 해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해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해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내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해 한번만 더 우리가 누군지 크게 외쳐봐 알았어 해 해 뭐 너가 누군지 크게 다 고 고 기가 막힌 게 예쁘다 고 고 이 사람 꼭 만나보라 고 난 끌 수가 없다고 왜냐고 행여풀기만 거랬는데 그래서 다시 내게 돌아왔는데 근데 그런데 내가 다른 여자가 있었어 내가 그늘 놓친다면 말이 안 돼 이렇게 아직도 기다리는 날 모두 웃지 말 하지만 언젠간 너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올거야 yeah 너의 둘이 몰라 너의 몰라 너의 알겠는지 너의 몰라 우린 틀렸어 우린 달랐어 우린 왜 무서웠어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끝났겠어 구름 안해 다시 만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거야 자 자 수경 몇 삶 한 번 더 한 번 더 위 아래 위 오른쪽 한 번 더 한반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미있다. 우리가 누군지 그게 정답! 재미있다.